아아악 감사합니다 제가 실수한거 아니죠? 네 솔직히 솔직하게 그냥 옛날에 여기서 옛날에 여기서 그냥 한 번 했었군요 근데 반이 되게 네 반만 있었군요 그냥 지나가다가 음악소리 들리길래 그냥 면만히 퉤가 되고 하나 쭉 많아지니까 공연이 그때 끝났거든요 그래서 진짜 네 겁쟁을 했었는데 진짜 오늘은 너무 너무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행복해요 진짜 착각이 되는게 놀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의 구청을 샀는데 감기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재밌게 놀아주시고 계세요 네 어 다음 곡은 제가 친한거거든요 제가 활동을 많이 안해서 좀 알려져 있는 좀 알아요? 한 명 한 명 아이고 두 명 어 연습해 볼게요 되게 쉬워요 스마일보다 쉬울거에요 제가 흠 송큰 개 소리들러 아 무슨 쉽죠 예 송큰 개 소리들러 하 송큰 개 소리들러 하 송큰 개 소리들러 하 하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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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웅 노 노 노 노 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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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